오늘짱 공략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징권 윤정식 부장, DB금융투자 김병수 PB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장님의 공략주는 삼성전자였는데 제시해 주신 이후에 소폭의 상승으로 1%대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이후에는 다시 밀리면서 오늘은 7만 7천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사실은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가 지금 8월의 1년속으로 좀 이어지고 있죠. 기관들의 매도 상당히 좀 거센데 뭐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 여체인 삼성전자도 기관의 매도를 피해가기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뭐 22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기보다는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줘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보유관점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김병수 PD님의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좀 낙복이 있었습니다. 손절값 8만 9천원 이탈하면서 손절 처리가 됐는데 다시 한번 점검 도와주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전 업종상 환율 리스크 부각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 쪽에서 저항이 묻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하지만 2022년 스튜디오 드래곤의 제작 건수라든지 투자 방침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도 5%, 마이너스 5% 내외로 잡았던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매크로 변동성을 대비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는 1,200원이 넘어가고 있는 이 환율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환율이 안정화가 된다면 저가의 재매수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약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본업이 우선은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죠. SK이노베이션과 SOL 모두 정제마진 상승으로 인한 시장의 기대감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제마진이 7불 정도까지 갔다가 한 6불 정도 이상에서는 충분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제마진이 이렇게 좋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정제마진이 좋아진 게 이유가 사실은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좋아졌거든요. 국제유가도 좋고요. 정제마진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 대해서 유가로 인한 본업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났던 기억이 사실은 굉장히 좀 오래됐죠. 국제유가가 좋지 않았거나 아니면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정제마진이 굉장히 좀 낮은 상태로 많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 본업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이익, 이익단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터리 부분에 대한 분사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가 100% 자회사죠. 배터리 같은 부분만 본다고 하면 배터리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한 220조 원 정도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배터리에 있어서는 22년도 영업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수익이 나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배터리에 있어서의 적자폭은 줄어들고 수익이 돌아섰다. 그리고 사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금 흐름을 활용을 해서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신사업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요인들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사실은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 큰 폭의 조정 나오진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들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28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수 피비님은 오늘 어떤 정보 가지고 오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려화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고려화연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2조 원 이상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등 사업 진출을, 신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부회정의 신년사를 통해서 비출금속 재전 회사는 틀을 벗어나 신재산에너지, 그린수소, 폐기물 리사이클링, 2차 전지 소재 등 신선전 동력을 집중 윤석한다라는 비전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구리라든지 아연 쪽에 집중됐던 고려화연에서 벗어나 신사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사장 최대 실적이면서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을 1조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4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되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호주 신재산에너지 업체인 에퓨런이 인수하게 되었고 스위스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업체인 볼트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호주의 자회사에서 펀트 같은 경우에도 관련이 있어서 이쪽에서도 큰 투자가 있을 예정이고 앞으로 신재산에너지 쪽으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산업적 리스크, 대표적인 굴뚝기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산업적 리스크를 M&A를 활용해서 ESG 강화로 맞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려하연의 가격 전략 말씀을 바로 드리면 60만 원 전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50만 원 초반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51만 5천 원 내외에서 내부수할 수 있다면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는 전고점 내외 60만 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이번에도 매크로에서 환율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잡아서 48만 8천 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